6월 20일 관찰일지 새벽 4시쯤에 잠들고 오후 1시에 일어났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다 보통 이런 수면을 취하면 몸이 무겁고 힘들다 그래서 나른하고 낮잠도 길게 자지만 그걸 게임의 엔돌핀으로 돌려막기를 했었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은 아마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에도 방에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안 걸렸다 이때는 롤에 미쳐있어서 밥동롤 잠을 반복했었다 내가 이 계정을 삭제할 것이라고는 이때의 나는 절대로 몰랐을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롤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 보자